3,400,000원대 수납도 정말 너무너무 잘 돼요 이렇게 쏙 넣어서 쓸 수 있고 섞어서 진짜 애기들 피니백들 저렴하고 요샤 넣으면 이거 솔직히 조금 웃기잖아요 10%를 할인을 해줍니다 너무 귀여워서 구독자 이벤트는 디올입니다 너무 포인트 포인트 정말 머리 아픈 수납입니다 기저귀 가방으로도 쓸 거야 엄청 심플하죠?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야겠다 했던 도시락통이냐 에어프라잉이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방 영상 두 번째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올렸던 가방 영상도 정말 인기가 많았고 제가 사실 24, 25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하나 또 모으다 보니 정말 많이 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구매하실 때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거나 글로 찾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왜 사게 되었는지 장점 단점 그리고 정말 로망이었던 가방들도 구매를 한 것들이 있는데 곧설도 한번 풀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자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네는 정말 가볍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챙겨왔는데 이런 정도의 컬러들은 무난하게 매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품들은 자라 제품입니다 둘 다 3, 4만 원대 할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좀 광택이 도는 그런 제품에다가 파스텔 톤의 보라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나 무난한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숄더 매주기 좋고 이런 끈이 또 너무 얇지 않고 이런 포인트들도 있어서 굉장히 귀엽게 멜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라 제품 중에서 가장 예뻐하는 제품이에요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핸드랑 체인이 다 가능한 가방을 좋아하는데 절대 4, 5만 원대라고 믿기지 않을 그런 퀄리티고요 일단 수납! 수납도 정말 짱짱하게 잘 되고 아까 이 제품도 수납도 지갑이라든지 쿠션, 립, 차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갈 만한 그런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맸을 때 너무 길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길지 않아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컬러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비니라고 제 친한 친구는 이거 핫핑크색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도 정말 포인트 되게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도 매장을 가는 것보다 온라인에 그런 가방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봄 컬러 위주로 좀 챙겨본 제품인데요 세이모 온도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수납이 정말 가득 가득 정말 잘 되는 편이고요 얘를 이렇게 탁 잠궈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들고 다녀야 되고 지갑도 들고 다녀야 되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딱 심플하게 매주기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모 온도 제품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너무너무 잘 들고 있어가지고 한번 더 챙겨와봤어요 일단 얘는 이렇게 핸드 입구 이렇게 크로스로도 가능하면서 이렇게 줄 조절도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가격대는 아마 2, 30대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일단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제가 또 한창 레드에 빠졌을 때도 있고 아직까지도 질리지 않는 그런 레드입니다 이건 좀 무난한 룩에 이거 들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뭔가 계절감 상관없이 이렇게 매주기도 좋습니다 정말 애정하는 가방 너무 좋아 얘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닛 뮤트 라인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닛 뮤트도 저번 영상에서는 막 실버 제품들이랑 이런 것도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엔 또 다른 제품들로 한번 챙겨와봤어요 일단 얘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로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일단은 얘가 색감 자체가 이렇게 딱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수납도 정말 너무너무 잘 돼요 이것도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컬러부터 뭐 블랙 베이지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닛 뮤트 가방 하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다리다가 정말 오플런 하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일단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냥 동전 지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썼던 지갑이어서 이렇게 동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보면 일단 얘도 이렇게 광택이 도는 에나멜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지갑으로 쓸 때에는 그냥 이렇게 쏙 넣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체인을 추가를 해볼게요 진짜 이렇게 딱 그냥 심플하게 메고 나가기 좋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김에 투에투아라는 에코백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파리 여행 가기 전에 이런 에코백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베이지 톤의 레드 스티치 포인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일단은 이런 모양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도 그리고 엄청 넉넉하죠 안에 뭔가 넣을 수 있는 게 진짜 넉넉해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 있죠 이런 노트북은 물론이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제가 넣고 다녔었는데 파리 갔을 때 이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잘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끈이 정말 얇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딱 데일리하게 메고 다닐 때도 좋고 여행 때도 정말 좋았고 제가 뭔가 에코백을 들어야 하는 때가 있다면 항상 이 제품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진짜 애기들 이렇게 미니백 미니백들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짜자잔 얘는 정말 실제 이름 또 데이비백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체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메고 다니기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가 토크워카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해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렇게 청룩색 컬러를 딱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단점은 정말 들어가는 것이 한정적이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수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쿠션 다들 무조건 들고 다니시잖아요 일단 요런 쿠션 쿠션 이렇게 들어가고요 립도 두 개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렇게 넣고 이제 뭐 에어팟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에어팟 들어가시고 가방에 차키 차키까지는 쑤셔 넣으면 들어가는데 요런 무가적인 키링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맸을 때 요렇게 은색의 체인이 예쁘고 요기도 요렇게 가죽 포인트가 있고요 짜잔 이런 식으로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큰 가방보다 이런 미니백이 훨씬 더 코디할 때 포인트 주기 좋고 예쁘거든요 요렇게 메종 마르지엘라 미니백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가방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정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구매를 했던 셀린느 반지갑입니다 제가 그 전 지갑을 너무 미니한 사이즈를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반지갑 지폐가 들어갈 것 동전이 들어갈 것에 초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작은 지갑이 필요할 때는 그냥 카드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카드 들어가고 동전 칸 따로 있고 지폐까지 들어가는 지갑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짜자잔 너무 귀엽죠 프라다 제품입니다 얘는 에나멜보다는 그냥 좀 램스킨은 아닌데 그런 것 같은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드 지갑 같은 느낌이에요 요기에 로고가 하나 있고 요기에 작은 수납칸 하나 그리고 요기에 그냥 통으로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체인 카드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로고를 당기면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고 앞으로 맸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인데 이거 솔직히 조금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메고 최대한 이렇게 올려서 포인트를 주고는 했었답니다 요거는 프라다 청담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도 살짝 꿀팁을 드리자면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데도 프라다가 입점이 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플래그십에서는 10%를 할인을 해줍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유럽 파울에서 보여드렸던 거라 그냥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런던 샤넬에서 아무것도 못 건지고 팔이 넘어가는 그 런던 공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그냥 정말 이 체인이 없으면 그냥 반지갑 제품이고요 핑크 컬러로 뭔가 포인트를 주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립 같은 거 절대 못 들어가시고요 그냥 이렇게 딱 맸을 때 이렇게 보이는 그냥 핑크 체인이 너무 예쁘고 요렇게 볼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샤넬에 이렇게 볼 제품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얘네가 한 100만원쯤 하는 것 같아요 이 볼이 얼마나 섬세한지 이런 조그만한 볼에도 샤넬 로고가 있고 여기도 샤넬 여기도 샤넬 딱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짜잔 요거는 그냥 참고 한번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일단 체인이 너무 예뻐요 일단 고급적 베이지에 실버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는 체인이고 얘가 트위드예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돼요 일단 이 지갑도 들어가요 쿠션 들어가고 틴트 들어가고 그리고 이 차키도 들어가거든요 이 강아지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얘를 잠가주면 조금 버겁기는 해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컬러 쟁여둔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 댓글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뽑아서 총 다섯 분께 이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보여드릴 것 디올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정말 로망이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이 오블리크 원단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가죽 같은 느낌보다는 패브릭이어가지고 관리가 너무 쉽고요 이 가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가방 자체는 이 스트랩이랑은 별개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디올입니다 아무튼 이 오블리크 자체도 포인트고 이 디 크리스찬 디 이거 너무너무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냥 손목에만 이렇게만 해도 딱 보이는 이게 너무 포인트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는 이렇게 어깨 숄더로도 멜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 이게 사이즈가 조금 커서 숄더로 멜 수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포인트 포인트 수납은 솔직히 정말 머리 아픈 수납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쿠션 넣고 이렇게 차 키 넣으면은 꽉 차요 그리고 뭐 카드 같은 거는 여기에 그냥 꽂고 다니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이것도 그때 당시 셀러님 말로는 이 스트랩 자체가 실용적인 것도 실용적인 건데 이런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딱 맸을 때 여러분 정말 기절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 가방 안 보여도 돼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너무 돼지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게 그냥 보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출장 한창 많이 다니고 노트북 같은 거 막 들고 다녀야 되고 이제 또 코디로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디올 북토트 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면서 제가 했던 다짐이 난 익었고 나중에 애기 낳았을 때 기저귀 가방으로도 쓸 거야 했던 그런 제품인데 다만 아쉬운 건 깔끔하고 좀 심플하면서 좀 고급지게 코디를 할 때는 요 제품을 항상 맺는데 편안할 때는 항상 이 에코백을 찾았던 이유가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좀 빠져요 탈이 그래서 그건 조금 감안을 하셔야 하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그냥 많이 들어가는 북토트냐 아니면 나는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예쁜 그냥 이런 캐주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뉘고 잘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는 내돈내산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이에요 아워 유니버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유튜버 혜윤 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 비닐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실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패딩 같은 소재에 정말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백이어서 이거 보는 사람들 다 귀엽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단은 수납은 정말 그냥 걱정할 거 없이 내가 일상에서 필요한 거는 솔직히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같이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엄청 심플하죠? 여러분 이제 대망의 샤넬들이 남았는데요 가벼운 WOC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명품백 첫 입문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WOC가 저는 이렇게 검정 하나 흰색 하나가 있는데 이 흰색은 정말 최근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얘가 안에 열어보면 체인에 카멜리아가 달려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이 카멜리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맸을 때 이 카멜리아가 이렇게 포인트 되는 게 너무 예쁘고 고급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이런 램핑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관리가 힘들어요 샤넬 WOC는 이거 정말 그냥 기본 중에 또 기본이라 너무 추천하고 우리 힐링이들은 더 야무지게 샀으면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램스킨이잖아요 이런 램스킨 말고 캐비어라고 조금 더 단단하고 사용하기가 쉬운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수막 같은 거는 저는 정말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들어가고 특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일상에서 들고 다녀야 하는 제품들은 다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예정이 없었던 소비였어가지고 저도 좀 사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너무 조심스러운 제품이에요 근데 이 화이트 샤넬이 저는 정말 저한테는 로망이었거든요? 사포로 갔을 때 환율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이게 너무 좋았던 이유가 이 체인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내부는 이렇게 똑같고 여기는 보시면 안에 별로 칩이 없죠? 요즘 이제 뭐 한 작년부터일 거예요 작년부터는 이렇게 가방 자체에 이런 내장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 샤넬도 제가 최근에 정말 큰 맘 먹고 사포로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샤넬은 가브리엘 라인들인데요 일단 이 가브리엘이 저의 정말 결혼할 때 사야겠다 했던 그런 제품일 정도로 저의 로망인 제품이었어요 짜잔! 일단 이렇게 무광에다가 뉴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크지 않을까 해서 스몰을 사고 싶었는데 일단은 순한 면에서 너무너무 좋고 막 이런데 막 스크래치가 막 나는 게 막 걱정되는 그런 소재도 아니고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서 들고 다녔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이 가방을 제가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투웨이로 멜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딱 잠그면 열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잘 메고 다녔던 거 같아요 이 체인이 이렇게 은장이랑 금장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오묘하면서 너무 예쁘고요 샤넬 로고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잘 메고 다녔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 예정이 없었던 건데 백팩이에요 샤넬 가브리엘 백팩인데 아주 살짝 여기 이렇게 좀 접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다혜 언니가 옛날에 구해놨다가 너무 안 써서 제가 정말 저렴하게 산 제품이에요 얘도 되게 귀엽게 잘 메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진짜 백팩으로도 멜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말 나중까지 진짜 오래오래 뭔가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고가의 제품은 항상 좀 무난한 컬러들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그때 샀던 제품이에요 이거를 베니티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스메틱 백을 대부분 조금 작은 거를 구매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좀 핸들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크로스보다는 이렇게 드는 것도 나름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너무 막 무거운 느낌의 디자인도 아니고 얘는 진짜 실용성 좋겠다 뭐 많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고급진 느낌도 나고 깔끔하게 메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수납 진짜 많이 돼요 특히나 저는 이 핸들 부분에 있는 이 포인트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고 제가 가장 잘 들고 다니는 방법은 이렇게 체인 앞쪽으로 한번 감아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가방의 또 비하인드가 이거 샀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시락통이냐 에어프라이기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던 가방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모아본 그런 가방들이고 또 다음 가방 소개는 2, 3년 뒤쯤을 예상을 하면서 또 궁금한 그런 가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매를 해서 써보고 후기도 해드리고 나눔을 또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